홍대나 오늘 건대는 처음 봤는데요. 홍대에서 많이 버스팅하기도 하고 신촌에 가기도 하니까 많이 놀라주세요. 네.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저희 공연 정도로 알 수 있어요. 언니들 포즈가 좀 무서워요. 바람이 안 날라가게 바람이 안 날라가게 바람이 날라가게 되는 거에요. 저희 다음 노래는 아일리트의 마그네틱 보여드릴게요. 출 수 있는 사람 저희랑 같이 춰잖아요. 춰 줄 아시는 거 같은데? 이런 게 얼마 없어요. 진짜가 스톱셔들. 저희 못 춰요. 아직 춥나요? 저희 애기 춤도 예쁘게 찍어주실 거죠? 네. 인터뷰에 올라갈 기회가 생겨요. 춥나요? 괜찮아요. 가자. 같이 할 건데 부끄러움 많을 수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